사랑하는 agents 아마도 맞는다 그냥 태우 바값 차였어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도 AS가 필요해 She loves to mess around with her friends So I love her now 이 팀한테 지지할 자식 있죠? 당연하죠 저런 태호 씨 캠이도 되는 거예요 엄바! 오래 기다렸지? 왜 자꾸 여기저기서 오빠 불러둘래? 땅 걸렸어? 저것도 모르겠다 그럼 거기에 키바! 아 그것도 몸담없이 거다 내가 만든다니까? 오빠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 HE DECORED BOOK 내가 계속 나랑ican 느꼈어 내가 한번 흔생하려고 왜 더 끊어내려 근데 좀 무슨 앤빈이가 이상한 줄 알아봐 너 솔직히 말해 너 얘기 하는거지? 뭘까는 뭐지 아니 나 예뻐 보일 데 없어? 잘 좀 봐봐 이게 비타 산다 강사찌개 덕분인데 왜 이래? 내가 안 예뻐? 잘 좀 봐봐 뭐한테 계속 다가오는 데가 모르고 싶은데 신빈아 라디오 어디야? 태우고 여기서 왜 떨어져 안녕 알겠습니다 괜찮아? 태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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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미쳐 아니 태우 얘는 음악만 듣는데 은빈이 손을 왜 잡냐고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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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체법 잘 어울려